어, 괜찮으세요? 물 파기... 아유, 이 지르르르... 아유, 물 파기 갖다가 콱! 기어버렸네. 거기 앞을 보고 가야지. 거기에다 여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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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걸 갖고 왔는데. 아, 꼬약 앞에서 지금 팔을 팍! 뜯어버렸네. 모든 게 아니고 거기 서 있었어, 간미가. 어? 거기 앉아 있었다고. 파스 발라야 한가봐이, 파스. 어? 콱 여기다 찌워버렸다고. 찌워버렸어? 괜찮해. 괜찮해? 응. 빨리 일어나.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다. 약 바를까? 안 해. 다쳤어? 어? 다쳤어? 괜찮해. 아이고, 피나게... 피나게 다쳤으면... 이러고 잎도 안 해, 나도. 하하, 참. 분위기가 괜찮다 싶었는지 슬쩍 들어온 녀석. 너희 집 가. 너희 집 가. 너희 집 안 해, 여기는. 말인 게 미워. 얼마나 말을 해 준다고. 슬쩍은 슬쩍은 다 무르다가 물고 대고, 화장실 넣었다 보내다 막 찍고 대고, 말을 그렇게 해 준 게 이쁘면서도 미워. 그냥. 그러게 저기 집 가라고.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요, 할머니. 우리도 이제 정 들었어. 많이 거부렀어, 우리 집 와서. 말은 못 이게 해도 벌써 내 식구로 삼으신 모양. 관음이도 가족들도 10년 감수했다. 이른 아침 영철 씨가 밭으로 향한다. 며칠째 이 고추밭으로 출근 중. 벌써 수확을 마쳤어야 하는데. 어찌된 영문인지 빨갛게 영근 고추가 주렁주렁 그대로 달려 있다. 이게 설이 오면 못 먹어요, 못 써. 그러니까 이걸 안 따 줄 수가 있냐고. 이렇게 잘 연글어가지고. 이렇게 싱싱해인데. 얼마나 많아요, 이 빨간 거 봐. 아. 아, 젤 씬. 저 줄이야, 이 줄. 그런데 한 발 늦게 나타난 여인. 실은 이웃인 연자 씨네가 이 고추밭의 주인이다. 오늘 일요일에 쉬지? 일요일에 쉬어야죠. 일손 돕겠다는 이가 앞장을 서니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단다. 오늘 일요일에 쉬는다는데 왜 일을 쉬냐고. 내가 하지 말자 그랬더니. 아, 저 몸이 안 좋아요.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. 이게 일이 되게 많아요, 고추가. 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내니 가능한 일. 6년 전 영철 시내가 귀농하면서 제일 먼저 사귄 이웃이 연자 시내다. 우리가 전에 한 번 그 집 옆에다가 배추를 심은 적이 있어요. 그런데 배추를 심었는데 밤늦게 그걸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둡잖아요. 그런데 저 전 사장님이 나오셔서 낮에 딱 큰 거 있죠. 전기불을 켜주시더라고요.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고 그러면서. 그것이 인연이 됐어요. 밤늦게까지 배추 작업하는데. 그것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일손이 모자랄 때마다 내일처럼 달려오는 영철 씨. 농사는 농자도 몰라요, 솔직히. 나는 왜냐하면 수원소 살아서 농사는 농자도 모르는데. 이상하게 여기 와가지고. 이거 봐, 이거. 얼마나 이뻐, 이거. 난 진짜 이뻐, 이거. 연자 씨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우처럼 아껴달라 당부를 하셨다. 그때부터 꼭 형제처럼 지내면서 농사도 더불어 짓고 돈독하게 지내고 있다. 그 시간. 봉림 할머니도 밭으로 향한다. 안 멸나겠대. 이거 잠깐만, 이거 잠깐만. 왜냐, 지착해서 배워가야 돼. 원수 같은 풀에게 소풀이를 하신다. 사실 오늘 나름 중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남의 밭에 달려간 사위 때문에 틀어져 버렸다. 멸나갈리도, 지금. 그렇게 못 털다고 절대? 어? 절대 그렇게 못 털어? 이제 날 털어야지. 비 안 오면, 날 털어야 될 것 같은데. 비 안 오면 살콘 우리 전에. pest fin으로 피 온다 온게 그래. 피 온다 온게. 오늘은, 오늘은 다 못 털잖아. 오늘은 다 못 털어. 비 오기 전에 들깨 좀 털자니까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다. 비 오기 전에 들깨 좀 털자니까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다. 배워놓기만 하고 털지를 않으니 배워놓기만 하고 털지를 않으니 다염은 들깨가 쏟아져 버리진 않을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. 그래도 어쩌겠나 사위가 나서줘야 될 일. 이왕 이렇게 된 거 벗이나 만나고 갈 거나. 오며 가며 틈만 나면 들여다보는 이웃 할머니네 집이다. 일정만 안 왔어? 안 왔어? 아무도 안 왔어? 일어난다고? 누워서 일어나. 아이고 참. 너무 틀어서 아주 어려운 소리야. 그럼 일어나봐 어디? 아이고. 배워놓기만 하면 못 써. 어떻게 먹어. 응? 어떻게 아플게. 나중에 밥 잡쌌어? 먹었지 그럼. 먹었어? 또. 누구든 끼니가 제일 걱정인 봉림 할머니. 물을 닦았는데 걸레를. 행주 빤다는 핑계로 조심스럽게 부엌에 들어선다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머니 뭘 이렇게 살펴보세요. 응? 뭘 이렇게 살펴보세요. 아니 찌개 할머니 목에다 잡쌌는 거. 그래서 이제. 낮에. 낮에. 밥해주고 가서. 그 사이 도착한 요양보호사. 네. 그래서 할머니 밥. 밥.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번갈아 할머니를 보살핀다. 아이고. 태기 할머니 안 온다고. 태기 할머니 안 온다고. 너 오늘 얼른 와. 아니. 집회에 갖고 와. 아. 아. 얼른 주라. 이 엄마다. 아휴. 할머니 따님들 그러고. 거동이 불편한 벗을 위해서. 이 집을 사랑방 삼은 동네 어르신들. 그래서. 지금은 언제 갈라느냐고. 할머니 따님이. 우리 엄마 거기로 마식 가셨다고. 그러대. 여보 좀 갔다고. 그래서 왔어. 바티. 네. 바티 돌아다니라니. 나. 거기 깨 터는 데 갔었지요. 깨 터는 데. 다 털었이요? 아니 지금 털대요. 지금. 누가. 불 나서. 괜찮아. 아. 우리는 털자고. 질다고 안 털어. 그러게. 내일 비 온다고. 털어야지. 안 질어. 안 질어. 물기만 마르면 털어져. 어제대로 안 나오신다고. 내일 비 온다고. 들깨 잘 털은 것 봐. 아휴. 우리 집은. 할머니 또 몸살 나시고. 아휴. 들깨 못 털어서.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팔찌 반아. 어. 할머니 잡지도 안 했어. 난 나이 많아요. 안 많아요. 이 양반은. 나보단 작아. 어떻게 되시는데요? 팔팔. 아휴. 팔찌 없애? 팔. 남이 먹게 가만두지. 왜 다 주워 먹었디야? 모르지. 뭐라 그렇게 주워. 먹을 건 줄 알고. 주워 먹어서. 더 많이 잡고. 집이가 먹을까비 그러세. 그래. 그러게 말이야. 시발 갖다 먹였지요. 아니 싫어. 아니 시발 갖다 먹어. 내가 먹은 것도 많아서. 아니 어디서 갖다 먹였다고. 할머니. 내가 나이 죽고 다 갖다 먹어. 죽으라고 하는 건 좋아도 난 그런 건 싫어. 더 내? 죽으라고 하는 건 좋아도 그건 싫어. 죽으라고. 내 나이 많이 갖다 먹으면 얼른 죽어. 그들이 죽으라고 하면 서운해. 그럼. 서운해. 서운하지. 그럼. 남이 죽으라고 해 봐. 죽으라고 해 봐. 얼마나 서운해. 지가 밥을 주나 옷을 주나 죽으라고. 그래. 그 말이 맞아. 서운하다게. 밥을 주나 옷을 주나. 지가 밥을 주나 옷을 주나. 그럼. 어느새 황혼의 문턱은 훌쩍 넘어버렸지만. 이 생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오래도록 몰랐으면 싶다. 그니까. 거기서. 오따. 일상이다. 어이. 50. 하이. 복.